아니 나 원래 초코보춤 보려고 했던거라구 오오 이놈들아 왜 나오라는 초코보춤은 안나오고 니들끼리 고추팡팡하는거야 거의 랜덤으로 나오는거에요 초코보춤이 안좋은데 뭐 랜덤이벤트같은걸로 나오나? 아 사냥하다가 나와요? 아이 이러이씨 아니 아까 어떤 분이 캠프하다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음 얼핏 채팅창으로 보기에 그런거같아가지구 아니 초코보춤한테 말을 걸지 못하더라구 뿜뿜뿜뿜 자 어쨌든 프롬프터도 액세서리를 액세서리를 액세서리 어디있니? 쟤 이거 하고 30코 딱히 올라갈수 bacon start 캠프 확실히cla 라이 Wouldn' 왈도우!! 뭐 이런 들 어떻고 저런 들 어떻습니까 하다보면 보겠죠 언젠가는 아니요 이거 원래 게임보검이에요 내가 한거라곤 빰빠라밤 빰빠빠빠빠라밤 빰빠람 이거 한 것밖에 없어 내 목소리로 낸 겁니다 이제 초중반 정도 다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진행도 정도면 집 같은 거라고 말하려면 레갈리아가 캠핑카 같은 거여야 되지 않았을까 어 캠핑카 비싼데 나도 나중에 할 거 없으면 차나 사가지고 하기가 근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캠핑카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방송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서비스 문제네 원래 루카성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까이면 까이는 만큼 또 이게 까인다는 것도 그만큼 화제가 된다는 거니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세상에 화제거리도 못되고 쓰러져가는 게임 방송 그리고 인터넷 방송 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 그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 안 팔리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 정도로 화제가 됐는데 안 팔리면 그게 더 이상하죠 롱맨은 그저 애도를 해야죠 롱맨은 그저 애도를 해야죠 다신 안 나오니까 아니 원래도 관짝이 어 관짝에 들어간 컨텐츠였는데 이나우네가 검볼트랑 마이티넘버9으로 완전히 관짝에다가 폭탄을 떨궈가지고 아마 안 나올 거야 나 지금 비슷한 컨셉의 게임도 다시 나올지 모르겠다 크 이게 이나우네 선생님의 빅픽처인가 뭐야 뭐야 저건 나왔어 그리고 미국같이 나오고 미국같습니다 자 아라케오르 기지 잠입작전 기지에서 가까운 스토마키 캠프지에서 캠프하십시오 이기니스가 잠입을 위한 작전을 제시합니다 자 캠프에서 작전을 샵니다 갑시다 아 그래도 소닉은 꾸준히 마리오랑 같이 나오잖아 마리오 꼽살이 껴가지고 롱무에는 뭐 소닉은 그래도 가끔씩 올림픽시 4년에 한 번씩은 얼굴 비친다고 대중들한테 마리오 앤 소닉 시리즈로 파이널 판타지 15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일단 레갈리아를 되찾아야되니까 캠프에서 잠을 잠을 삽니다 잠을 잡시다 자 뭔가 전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비싼 걸 먹어야 될텐데 네 뼈째 구운 토드 스테이크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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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파이널 판타지는 거의 편집 안하고 그냥 그대로 올려 올리고 있어 도저히 내가 용고가치 때문에 편집을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에그니스 나니가 사크와 사크 사크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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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뼈 뼈 대체 에 일 어 죄송한데 딱지 요금 내고 찾아갈게요 하고 딱 돈 내고 가져가면 되는 거여가지고 벌점 좀 받고 자 빼앗긴 레갈리아를 되찾기 위해 녹디스 일행은 아라케오르 기지에 잠입한다 자 기지에 잠입한다 과연 잠입할 수 있을까나 과연 이렇게 말하고서 깽판다는 게임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특히 이렇게 어 이게 메탈기어 솔리드도 아니고 자 제국기지 전파 발생 중 그래 자 제국기지에서는 적의 등 뒤에서 시프트를 사용해 적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자 시프트킬 표시가 나왔을때는 적극적으로 노리십시오 야렛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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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조심해야된다고 이런거 이런거 조심해야된다고 이런거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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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트레일러같은데 자주 나오는곳이잖아 난 이미 숨어있으면서 숨어있으라고 하지만 없어 보이잖아 으쌰 그래 일단 여기 우리 싸우러 온게 아니라 차 찾으러 차 몰래 벌금 안내고 빼갈려고 온거니까 그래 잠입해 주겠어 알았어 알았어 자 제국병을 시프트킬로 3마리 쓰러뜨린다 아야 으쌰 아이 내 아까운 AP 에이 깜짝이야 아깝게 3포인트 받을 수 있는데 실수로 해버렸군 하지만 괜찮아 어차피 AP 3개에 초코보 타고 몇번 달리다보면 나와 허허허 초코보를 타든 레갈리아를 타든 뭐 일정상 달리면 하나 하나씩 주니까 1포인트씩 얻을 수 있다 뭐지 가도 되나? 서치라이트가 있는데도 그냥 가도 세네 하여튼 뭐 주변에 경사가 없으니까 기사arring Middle 네일 쯤에 다시 보기로 30분 단위로 끊어서 올라갈거예요 내일 쯤으로 자 제복병을 시프트킬로 6명 쓰러뜨린다 1마리 2마리 3마리 3마리 벌려도 상관없어 끝 왜냐면 난 이미 수많은 서브퀘스트를 통해서 훨씬 강해졌거든 뭐 이정도쯤이야 당당하게 내가 다 처리하고 갈수 있어 아니 일단 그냥 고객센터에 휴대폰 갖고있으니까 어디 뭐 민원24같은데나 뭐 이런 있잖아 다산콜센터 같은데 물어봐가지고 어 제 차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제국군이 압류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찾을 수 있나요 해가지고 아 그럼 거기에 뭐 전화를 어디로 가셔가지고 어 서류를 떼셔서 검칙금을 납부하시면 어 뭐 뭐 어떻게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 그대로 하면 될거가지고 뭐 굳이 이런거 찾을라 그래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어렵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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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레가리아 아야 찾았다 찾았다 작전의変更다 고고가 레가리아 호아 할아duc서 알아서 자 자 파여 palate 잘 안되떠 나 난 어딜 나 앞놈 이번 명 난 핸 아 야 이 시간에 드릴을 또 대단하시네 어 뭐야 아우 어이 터지면서 마지막 하락을 하셨어요 자 기관총을 빼앗아 마도 탱크 에너지 탱크를 파괴하십시오 폭발의 영향으로 주위의 적에게도 큰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마두 탱크는 어딨는데 여기 있구나 아야 i group 아야 아아악 아 이거 뒤질라고 진짜 자 딱딱해 아유 그냥 니가 그냥 평타로 치는게 더 등기 많이 들어가니까 어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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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 프롬프터는 뭐하면 피피는 아주 늦네 아주 그냥 됐나? 자 미친냐? 너같은 놈이 남아있으면 안된다고 자 기지의 등력원을 파괴한다 자 어느 쪽으로 가야되니? 자 자 얼마든지 내가 바라는 바여 뭐? 문제없어 그래 문제없어 자 자 자 자 자 누구야? 빰빰빰 자 과연 토이치 알룽진님 5,500원 감사합니다 친구 자막 자막 아 이거 그거잖아요 장버스 군이 그 부잠하게 있어라 내 집 전차를 보고 왔어 니남들을 벌토면 다가져버리겠어 벽장놈이 시기를 아우야 아우야 이렇게 채팅창이 살살 죽고있었네 이제 또 채팅창에 새로운 활력을 주시네 아 이 프롱트 시키네 진짜 전세행에 못맞아 죽은 귀신이 붙었나 뭐만 하면 뭐 자 위기에 빠진 왕에게 능신 람과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강대한 여섯신을 소환해서 적을 일수하십시오 강대한 여섯신을 소환하라 강대한 여섯신을 소환하라 강대한 여섯신을 소환하라 아이고 나무 소환하라매 누르고 있었쟐라 진짜 L2 L2 누르고 있었어 그래 어휴 나무소와나쯤은 죽어라 인가적으로 빨 línea야야하아 아아 %. 자 이제 레갈리아를 되찾는다 아니 원래 좀 더 일찍 나와가지고 아까 그 마도변기 잡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소환을 했어 소환이 됐어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 B2B? 난 육성젠틀 굿도? 그나저나 나 어디로 나가니? 어디로 나가야 되는거니? 애초 여기 쪽으로 오는게 아니었던거 같은 기분이 드네 이쪽이구나 회사에서 몰래 보는 방송 꿀잼 엔조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아 지금 회사세요? 으음 엔터레스틴 아유 이놈의 기지를 어떻게 막아놓겨 이쪽이구나 선이 막혀있잖아요 철점함으로 빰빰 네일의 일은 내일하자 어 그래 우린 스스로 어른이잖아 오늘 할 일은 내일 정도로 밀어주는 센스가 필요하지 하지만 오늘날 후원을 내일로 미루시면 안돼요 헤헓 오빠죠? 오빠라는거 같았는데 뭐야 1대1이야? 아니 누가봐도 피지컬은 그라디올로스가 위구만 아니요 일반풀포야 뭐야 진짜 싸워? 아니요? 뭐지? 뭐지? 助けに来자요 뭐지? 軍を帰らせるってこと てめえ、ふざけてんのか 次に会うのは海の向こう? うちもあそこの水神様に用事があってさ、ねえ それじゃあね、王様、良い旅を 戦と思います 全ての親切が苦しい にまろやる あるいぶさん きっとの親切が悪くなれる あるいぶさん あるいぶさん なんな? ええ たゥニップさん なんとに きっとのしないで 자, 레스탈룸에서 아이리스를 만드는 자, 드디어 차를 되찾았어 그래, 야, 짱구엄마 성우분인 그 있잖아 우리나라 짱구엄마 성우분도 짱구엄마 역할을 가려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도 짱구엄마잖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받았던게 그거 있어 예전에 길티기어 샤프더리로드 풀스투프한 한글화 됐을때 더빙을 약간 섹시한 마녀 캐릭터 더빙을 봉미선씨님 성우가 맡으셨거든 어, 그거 보고 충격받았잖아 아니, 우리 짱구엄마가 그럴리가 없어 ㅎㅎㅎㅎ